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의를 맞이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아직 여러분들이 잘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못했을런지 모릅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위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인데 갑자기 이유없이 기근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이 만 3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위시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근이 왜 왔습니까? 다위시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습관이 있는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구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기를 다윗 바로 앞에 왕으로 있던 사울이 기부원 사람들을 이유없이 학살해서 의로운 피를 땅 위에 흘렸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기득기근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수하서를 보면 요수하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이 기부원 사람하고 평화조약을 맺은 일이 있습니다. 절대로 기부원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죽이지 않는다는 평화조약입니다. 그래서 그 조약 때문에 몇백 년 동안 이 기부원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무슨 광증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부원 사람들을 이유없이 상당한 숫자를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죽고 그 다음에 왕도 바뀌고 했는데 이게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의 죄값 때문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기부원 대표도를 불러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그 억울한 것을 풀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부원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사울의 자손 중에 아들 일곱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제물로 내어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나무에 달고 그래서 우리의 원안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을 요구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는 일곱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사울의 아들 8절을 보면 누구에게서 낳은 아들이냐 하면 리스바에게서 낳은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이라는 두 아들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딸, 그러니까 외손자들이죠. 외손자들 다섯 명을 택해서 일곱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부원 사람들이 이 일곱 명을 사울의 고향인 기부와 동네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달아 죽이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원안을 풀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쯤 와서 생각할 때는 대단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어떻게 조상의 죄 때문에 자녀가 이렇게 원통한 죽음을 죽어야 하느냐 왜 조상이 잘못한 일을 자식들이 이렇게 보복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제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직면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그 대가를 그 아들 로호보암이 받았습니다. 또한 아합이 범죄한 그 죄값의 심판을 그 아들들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부모의 잘못 조상의 잘못을 아들 대에 가서 보응을 받는 예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 하면 저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와 같이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진위를 알 수가 없어요. 신약시대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고충을 당한다든지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신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왕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을 놓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잘못됐다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을 숨겨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밝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자신에게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놓고 읽을 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제 탓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저 자신이 언제든지 깊이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는 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아무튼 이 아들들이 제 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아들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죽인 그 사건이 잊지 말자 놀라운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습니다. 두 아들을 갑자기 잃게 된 이 여자가 말이죠.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자가 두 아들을 갑자기 잃어버리자 그 아들이 목매 달린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아들 시체 옆에서 자리를 깔고 천막을 치고 시체를 지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독수들이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해치지 못하게 새들을 막았고 저녁에는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약한 여자의 몸으로 그 시체들을 막고 그래서 보리를 베기 시작한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달 비가 내릴 때까지 6개월 동안 이 여자가 시체 곁을 떠나지 않으냐고 시체를 보호했습니다. 아마 구약 가운데서 가장 비극적인 어머니의 사랑의 일면입니다. 원래 사람이 잘못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든지 십자가에서 죽이면 우리는 그 시체를 밤이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법칙에 의하면 그 시체는 해치기 전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시체를 그냥 매달아놓고 그 시체가 공기 속에서 부패해가지고 완전히 사내될 때까지 그야말로 매달아두어서 재물이 되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어디에 근거를 해서 이와 같은 재물이 주어졌는지는 모릅니다만 6개월 동안 시체를 매달아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부패해가지고 나중에는 뼈만 담게 되는 거죠. 그 곁에서 어머니가 지킨 것입니다. 이 사실이 다윗왕에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자 다윗왕이 감동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감동해서 그 어머니의 사랑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고 위로를 할까 해서 나중에는 사울왕의 뼈와 그 아들 연하단의 뼈와 또 이번에 목매달려 죽은 죄 없는 일곱 아들들의 뼈를 전부 다 거두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욕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지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은 어머니주의를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고 또 제가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어머니를 거치지 않고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고 지금도 자녀들을 손에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리부아라고 하는 나이가 든 여자인지 젊은 여자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리스바라고 하는 이 부인은 나이가 든 것 같습니다. 이 리스바가 자기 아들들의 시체 곁에서 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어머니 사랑이 지닌 특성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입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어머니의 사랑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리스바가 나무에 매달린 아들들 곁에서 6개월 동안 떠나지 않냐고 시체를 돌보며 그 고통을 견디는 모습은 마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인류의 죄 때문에 달아놓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내려다보시면서 사랑을 표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닮은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흡사하다는 데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나았다는 내가 나았다는 조건 외에는 전부가 무조건적입니다. 엄마의 사랑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은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징 지운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위생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무조건적이라. 그래서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다 조건적이고 형제 간의 사랑도 다 조건적이고 친구들의 사랑도 다 조건적이지만 어머니의 사랑만은 무조건적인 성격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류에게 하나님의 이 사랑은 생명과 같은 것인 것처럼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이 없으면 자녀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의 인격과 생애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힘을 갖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 그 어머니는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생의 자국이나 추억은 다 나중에 지워지고 없어져도 어머니의 사랑만은 남습니다. 그 자국은 마음속에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인이자 영문학자였던 피천덕 씨의 글을 제가 좀 보니까 30대의 세상을 떠난 그 어머니의 인상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강하게 사겨져 있었는지 제가 참 읽고 마음에 느낀 바가 많았어요. 제가 읽어드리죠. 30대의 세상을 떠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엄마의 자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웃는 나의 미소는 엄마한테서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엄마의 아들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은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향수를 느낍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그만큼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왕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있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녀라도 엄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엄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손과 같습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불란서의 왕들이 69명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불란서 왕국을 지배한 69명의 왕 가운데 세 왕만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세 왕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 어머니 손에서 사랑을 받으며 직접 자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66 왕들은 부모의 손에서 자랐던지 시녀들의 손에서 자란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신비를 느낀 왕들은 나중에 왕이 되어도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극률이 보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려되면 어렵죠.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두려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가득해지는 때입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물론 엄마의 사랑을 갖지 않고 고아로 자란 사람 가운데서도 엄마의 사랑 이상으로 큰 사랑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자란 사람들이 사랑에 있어서는 더 풍부하고 남을 더 사랑하는 면도 봅니다. 그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북을 한번 보세요. 어릴 때 그저 철나자마자 애들을 끌어다가 전부 다 합숙 유치원에다가 넣어가지고는 그냥 세뇌교육을 받아서 어머니의 사랑이 전혀 무언지 모르고 어릴 때부터 총이나 들고 쏘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사회에 가득하게 되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옥이 아니겠어요? 지옥. 어머니 사랑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납고 무섭습니다. 표도갑니다. 이북만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나만은 어떻는지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순수합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길잡이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어머니의 사랑도 많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조건적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의 가슴에 깊이 박히지를 못하는 예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에 순수성에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순수함을 감동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자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위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청소년들의 범죄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오늘날 저 소년 감화원에 가서 어린애들이 왜 그렇게 나쁜 짓들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다 부모의 순수한 사랑이 결려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속 가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어린 자녀들에게 쏟아주면 그 자녀들이 놀라운 사랑의 감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랍니다. 나중에는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의 고통을 같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고통에 참여하는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목매달려 죽은 그 아들 곁에서 자녀의 수치와 고통과 비극을 같이 나누기를 사양하지 아니한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매달려 죽은 저주스러운 죽음을 보고는 침을 뱉고 입을 삐죽이며 도망갔을 것이 분명하지만은 이 어머니만은 자식의 수치와 고통을 같이 겪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리스바의 사건을 가지고 르드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한 구절 쓴 것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장 높은 언덕 위에서 목이 매달려 죽는다면 어머니 오 나의 어머니 마지막까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압니다. 오 어머니 나의 어머니 하고 짤막간 씻고 가십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하는 죽음을 내가 당할지언정 그 저주스러운 죽음 곁에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같이 모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다른 자는 없을지 모르지만 어머니만은 마지막까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정 가운데서 가장 강한 일면이 바로 자녀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할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파했습니까? 내가 잠자지 못하고 허덕일 때 어머니가 얼마나 잠을 자지 못하고 같이 허덕였는가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우려움을 당할 때 어머니는 얼마나 슬퍼하며 괴로워했는지요? 자녀의 고통 자녀의 괴로움에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는 것이 모정입니다. 1963년 3월 18일 날 상관을 총으로 쏘아 죽인 죄 때문에 최모 일병이라는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저 수색골짜기의 사용장에서 혼병들이 쏘는 총탄에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끔찍한 죄를 범한 아들의 소식을 듣고 또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엄마가 이미 아들은 가버린 줄도 모르고 혼자서 한강변 절벽 위에 올라가서 고무신 속에다가 유서 한 장을 써놓고는 투신을 해버렸습니다. 그 유서 속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아들 대신 가겼으니 내 아들놈을 살려주시오 짤막한 유서였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아들 대신 가겼으니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어머니 자녀가 상관을 총살한 그 무서운 죄를 범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답답한 현실입니까 어머니는 그것이 수치인 줄 알며 비극인 줄 알면서도 자녀의 그 슬픔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요. 로버트 R 브라운이라고 하는 시기니 십자가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고통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마리아를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가장 참혹하고 혹독한 고통을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입을 삐죽이며 조소를 하면서 예수님을 욕을 하고 껄껄 웃고 있는 마당에 어머니 마리아만은 예수님의 발밑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옷을 적시며 아들의 신음 소리를 같이 들으며 아들의 고통 소리를 같이 나누면서 서 있는 장면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리아의 장면입니다. 그럴 때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저자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고 쓴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그 발치에 서 있는 어머니는 생명을 주는 관계에 있었다. 아들은 육신이 못 박혔지만 어머니는 그 영이 못 박혀서 서로가 고통에 참여함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지탱해 주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탱해 주었다. 여기에 영원한 사랑의 승리가 있었다. 저는 이 말이 대단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참으신 것은 마리아라는 인간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참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마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들과 어머니라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 자리에는 위대한 승리가 따르고 그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는 데는 사랑만이 갖는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위대한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라도 부끄러운 방탕의 어머니가 같이 동참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곳에 그 아들이 그대로 있을 리가 없어요. 그 아들을 치료하고 그 아들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그 안에서 생겨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우리는 잘 압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만 있는 것 아니에요. 자녀의 고통, 자녀의 그 부끄러운 인생 행로를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같이 그 수치와 슬픔에 동참하는 어머니의 일면을 눈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드디어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결국 새 사람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시리에 빠져서 사업에 실패해서 자녀가 가정생활에 실패해서 또는 딸이 가정생활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수치와 그 고통과 그 부끄러움을 같이 나누기를 마다하고 자녀와 같이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의 힘은 그 사랑이 지닌 그 힘은 그 자녀의 상처를 고치기도 하고 그 자녀의 잘못된 길을 바꾸기도 하고 시리시리에 빠진 자녀에게 용기를 불어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능력이요. 힘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에 어머니의 사랑만이 갖는 이 위대한 힘이 점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어머니도 이기주의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식도 내버릴 수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자식의 수치와 자식의 실패를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등을 돌리는 어머니들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그만큼 악해지고 자녀들이 나중에 가서는 무서운 일들을 저지르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럴까요? 순수한 사랑의 힘이 결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어머니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여러분들 자녀의 실패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무능력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변하게 해서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리스바와 같이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사랑만이 갖는 힘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힘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어머니의 사랑은 뜻을 가진 사랑입니다. 리스바는 그 아들의 시체 곁에서 그와 같이 6개월 동안 끈질기게 아들의 시체를 돌보는 데는 제가 볼 때 뜻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강한 의지가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식의 죽음이 절대 욕되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아무리 조상의 죄 때문에 목이 매달려 죽은 자식이지만 이 자식의 죽음이 헛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의 강한 의지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의 의지에 보답을 했습니다. 자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위당을 위시해서 전 이스라엘이 그 뼈를 갖다가 거두어서 선조되는 사울 왕의 묘지에 같이 묻어주는 영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또 하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국가가 기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희생되어 그 기근이 끝날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의 죽음은 보람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비가 올 때까지 다시 말하면 기근이 끝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때까지 비를 보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아들의 시체를 지켰습니다. 강한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입니다. 강한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는 강한 뜻 어머니의 가슴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전 생에 대한 깊은 심오한 철학 이 모든 것은 저절바는 어린 애에게 그 어머니의 손에서 키움을 받는 자녀들의 가슴에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하나하나 심어져요. 아빠는 기계를 만드나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엄마, 그야말로 가슴에 자녀를 안고 키우는 엄마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엄마의 뜻이 그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박한 생각을 하는 엄마에게 천박한 자식이 나기 마련이고 꿈과 비전이 전혀 없이 그저 짐승처럼 키우는 엄마에게는 그런 자식이 크기 마련이고 세상의 속물처럼 돈만 하는 엄마의 사고방식 속에서 자란 자녀는 돈만 하는 자녀로 생깁니다. 나중에 돈밖에 모르고 부모도 다 배신하고 돌아설 때 저놈의 자식이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불효한다고 떠들지만 그러한 자식을 누가 키웠느냐 자기가 키운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 속에 담겨있는 강한 의지와 비전 때문에 그 의지와 비전을 얻은 자식이 새 역사를 여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이 위대하게 추앙하는 종교 지도자여 영국을 도덕적인 위기에서 구원한 위대한 부흥가였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반일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놀랍게도 자녀를 19명을 낳아서 키웠어요. 거의 1년에 한 명씩. 그런데 이 수잔이라고 하는 웨슬레의 어머니 위대한 여자예요. 그만큼 감당할 수 있으니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가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옥스퍼드에 다니는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목사의 부인이 19명을 낳고 키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꼭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있었다. 그것은 이 자녀들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내 교육의 초점이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키운 그 사례들을 조금 적어놓은 것을 보면 놀라워요. 애가 하나 정도면 가능하겠는데 19명을 낳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그 부인이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19중에서 참 두드러진 인물들이 매치 났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더 두드러진 인물이 좋은 웨슬레였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인물을 세상에 내놓았습니까? 뜻이 있는 어머니에게는 이런 자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어쩌다가 태어났지 이 비어먹을 놈 욕을 하는 엄마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깜찍깜찍 끼칠 정도로 그러죠? 요사이같이 애 키우기 싫은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뭐라고 저놈이 세 번째 또 태어나서 저녀냐고 하나만 키우면 될 세상인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욕을 하는 어머니들이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간혹가다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에 비존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왜 키우는지 자녀를 왜 사랑하는지 뜻이 없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단 유아 시절만 그 애를 키웠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애를 키웠는지 모세가 성인이 되자마자 저절빨면서 어머니 품속에서 그대로 이어받은 놀라운 이스라엘의 비전 그것을 드디어 그는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로왕궁의 부귀 영화를 다 내버리고 칼을 들고 나섰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뜻이라는 것 어머니 사랑에 담겨있는 비전이라는 것 어머니 사랑에 담겨있는 위대한 정신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자녀들에게서 나중에 나온다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어머니를 회고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어머니를 축복하소서 오늘의 나의 전부 그리고 내일의 내가 소원하는 전부는 다 천사같은 내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와 같이 위대한 인류 역사상에 정말로 손을 꼽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역량이었다고 합니다. 그에게 어릴 때 성경을 전해주면서 생명이 떠난 그 어머니의 역량이었어요. 오늘 왜 이 시대에 진정한 애국주의자가 없습니까 오늘 왜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가 결려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왜 진정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물들이 희소합니까 왜 희소합니까 희소한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인물을 키울만한 어머니가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만 벌면 다 무수한 방법 가리지 않고 출세만 하면 다라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오늘날 이 땅 위에 가들어 가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라놓은 자녀들이 진정한 인물들이 될 수가 없어요. 정신이 전부 다 타락하고 영적으로 전부 다 부패해서 국가에 희망하지 마든 말든 이웃이의 상처를 입든 말든 자기의 앞날만 잘 차리면 된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인간들이 오늘날 이 땅 위에 가득해집니다. 왜 어머니가 없어요. 나포레온이 불란소를 지배하던 당시에 도덕적으로 몹시 타락하고 어려운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포레온이 자기 옆에 있는 측근들에게 하는 말 지금 불란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선한 어머니들이야 이 한마디 무슨 의미입니까 정말로 뜻을 가진 선한 어머니 진정으로 자녀를 꿈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어머니가 불란소 나라에 많이 있었다면 오늘 이와 같이 엉망진창에 젊은이들이 자라나지는 않냐 할 텐데 그러므로 이 모든 병폐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어머니야 어머니 사랑이야 어머니 사랑이야 어머니 사랑이야 뜻을 가진 어머니 사랑 꿈을 가진 어머니의 사랑 고귀한 정신을 가진 어머니의 사랑이야 나포레온의 말 속에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6.25 직후에 강릉이 함락되던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국군의 장교 하나가 급하게 집차를 몰고 와서 자기 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흙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문을 엽니다. 그러니 아들이 그냥 신을 신은 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빨리 빨리 피난 갑시다. 여기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빨리 피난 갑시다. 내하고 저 차 타고 갑시다. 어머니가 말을 안 듣네요. 아니야 너만 가거라 나는 안 갈래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어머니가 안 가겠대요. 그래가 아들이 화를 내니까 드디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애야 이에미는 너를 믿는다. 그래 나는 여기에 남으련다. 만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이 마을을 떠나면 그때는 내가 어미도 없는 이 땅을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시 빼앗으려고 돌아오겠니. 그래 이 어미는 여기 이 자리에 꼭 지켜 앉아 있으마. 그러면 너는 피했다가도 엄마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냐. 비록 무명의 장교의 어머니였지만 정말로 그 말 한마디에는 기가 막힌 어머니의 사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어머니의 가슴 속에 이와 같은 정신 이와 같은 뜨거운 꿈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타락하지 않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물은 누구나 다 키우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라고 자식은 다 낳을 수 있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은 자식을 낳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가 진정한 자식을 키우겠습니까. 뜻을 가진 자녀를 누가 키우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 외에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듣게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인물을 키우지 못하면 오늘 이 땅 위에 희망이 없어요. 돈만 하는 이 세상 정신적으로 그야말로 타락해버려서 인간은 어디에서 가치가 있는지조차도 찾을 수 없는 오늘 이 현실 속에 진정한 정신을 소유한 인물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은 크리스찬의 가정밖에 없어요. 사랑하시는 어머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 깊은 뜻이 있나요.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자녀를 왜 키우는지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없는 사랑은 짐승도 하는 사랑이에요. 짐승도 낳은 자식을 낳은 새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을 내대고 자식을 보호하는 짐승도 많아요. 그런 본능적인 사랑에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깊은 뜻을 배우세요. 비전을 찾으세요. 아름다운 정신을 소유하세요. 그리고 그 정신을 사랑에 담아서 자녀들에게 쏟아주세요. 그때의 자녀들이 그 정신 속에서 자라게 되고 위대한 인물로 이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인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를 키우느라고 사랑을 쏟으며 밤낮 없이 고생고생하시던 우리 옛날의 어머니들 그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기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머니들 다시 한번 내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이냐 다시 한번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고통과 자녀들의 슬픔과 실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순수한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보다도 내 사랑에 위대한 정신이 있는가 위대한 꿈과 비전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 세계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뜨거운 꿈이 있는가 이 꿈을 자녀에게 바로 심어주고 있는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동참해야 합니다. 모든 아버지들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인물이 나지 않냐면 크리스찬 가정에서 올바른 자녀가 나오지 않냐면 오늘 이 땅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 책임이 너무나 커요.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